자료는 저희가 부탁드려서 올려놓을게요. 피디님 가능하겠죠? 원래 불가능한건데 피디님이 개인적으로 힘을 써서 받아서 올려주시겠다고 합니다. 페이지2 앱에 올려놓을게요. 장훈성 공무자님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훈성입니다. 자 오늘도 뭐부터 보나요? 오늘도 맵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제 장훈이 또 괜찮았죠? 괜찮았고 계속 얘기했지만 빅테크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제 보게 되면 테슬라 아마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올라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애플에 이어서 일단은 정말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지겹겠지만 엔비디아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일단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엔비디아는 하루에 하나씩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로 질세라. 그래서 어쨌든 또 레이머드 제임스 쪽에서 또 이제 목표 주가를 90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일단은 또 올라갔고요. 넷프리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애플이 10일 이후에 10일 정도 지나서 만약에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 찍으면 다음 좀 강하게 올라갈 주식이 넷프리스가 아닌가 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좀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페이스북도 역시 강했고 대부분 다 비테크 쪽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진짜 나스닥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엑승모빌이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왔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 순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유틸리티 부동산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두 업종만 빠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그랬죠. 역시 나스닥이 역사한 최고치 찍었고요. S&P500은 0.55% 밑에 있으니까 오늘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한 최고치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동산 유틸리티 업종을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뒤지고 봐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현황에는 잘 안 보이는 업종들이죠. 일단 그래서 앞에 있는 업종 다 9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총 11개 중에서 2개만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탐욕 지수가 32입니다. 32. 지금 공포의 분위기거든요. 공포가 무슨 공포가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한 30분 이상을.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 지금은 공포 쪽에 가깝다. 그렇죠. 약간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투자 심리가 얼어있다는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장인가.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성장주 그다음에 신규 IPO 종목들 스펙주가 빠져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좀 공포라기보다는 그리드가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건 아마 지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드라고 하면 대출받아서 하는 신용이 많아지면 그리드 쪽으로 많이 갑니까? 글쎄요. 원리를 안 하겠네요. 그렇다면 반대쪽이라면 센티몬트 관련된 거니까 제가 내일은 원리를 찾아와서 왜 그런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지표일 텐데 실제 지표가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별로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항공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델타항공, 유나이티 에어라인, 어메리카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제블루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최근 항공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은 첫 번째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커지면서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항공이 빠지는 겁니까? 이거 참 웃긴다 이거. 그런데 어쨌거나 해외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은 조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얘기했지만 여행수가 급증하면서 결항이 숙취라고 있다. 결한이 아니죠. 결항입니다. 결항. 그러니까 지금 원랑 인력이 부족하고 어제 얘기했지만 델타 항공은 파일럿이 부족해서 천명을 내년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해고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집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뭔가 조금 여행이 완벽하게 회복되기 이전에 약간 나오는 그런 문제가 커지면서 항공주 etf죠. 제트라건 etf가 7일 중에서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항공주가. 그래서 많은 분들 항공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탑 50 중에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항공주가.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한 카니바 같은 크루즈 기업도 쉬었고요. 여행 관련자가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여행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나면 회복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가장 심한 건 항공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스피트가 일단은 2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처음 1조 달러는 1986년에 성장했는데 33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1조 달러 올라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음 1조 달러는 2년만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의 1조 달러는 2019년 4월 25일 날 달성했습니다. 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나서 지금 올라온 건데 상당히 좀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올타임 하이로 찍고 있고요. 그렇지만 목표주가 평균 목표주가가 지금 괴리도가 약 11%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라오면 목표주가 또 올릴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아마도 마이크로스피트가 아마 제가 보기에 비자카드라든지 이렇게 매일 쓰시는 어떤 그런 소비재 품목 외에는 매일 만나는 회사가 아닐까 피치키면 만나니까요. 피치키면 만나고 또 파워포인 작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맥스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 그런 분들이 쓰시는 업체니까 어쨌거나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피치키면 만나는 회사이긴 했는데 최근에 2년 사이에 주가가 2배 오른 이유는 이익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쪽도 많이 올라왔고요.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 쪽의 부분도 컸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기여하면서 올라온 건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죠. 저도 좀 잠깐 보면 이게 한 2년 사이에 1조 달러 약간 엄청 천조원 아닙니까 천조원 그 정도의 시청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이크로스포트 거의 제가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이게 요즘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예전에는 돈 안 내고 쓰는 분들이 태반, 태산이었는데 대부분 다 어둠의 경로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된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다 돈 내고 써야 된답니다. 네. 쓸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오류가 터지니까 그다음에 또 오피스 365 그거 한 8, 9천 원 하잖아요. 월. 그러니까 이제 십시일반으로 애기념 돈 쓰자 하는 건데 요즘 이 십시일반 인더스트리가 웹툰도 그렇죠. 네. 뭐 넷플릭스도 그렇죠. 한 달에 만 원 주지 뭐. 그렇죠. 이것도 소프트웨어들도 다 그런 것 같고 잔돈잔돈 모아서 큰 돈 버는 기업들이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상승의 출발이 원래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주를 불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때 한창 어둠의 경로를 많이 썼던 적이 있었고요. 10년 전부터 오피스 365가 터지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돈을 내면서 구독에 대한 어떤 증가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증가한 기업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펠로톤 기사가 나왔는데요. 펠로톤이 기업회원을 모집한다. 기업회원을 모집한다는 이거는 이제 집에 있는 분이 나왔는데 몸이 찌뿌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직원들은 그냥 온라인 멤버십 아니면 사이클을 살 때 보정이 나오는 그런 직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왔던 기업들을 보니까 웨이페어라고 하는 가구 온라인점 그다음에 삼성. 삼성이 미국의 삼성인데요. 이것도 지금 가입했다 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클라우드 업체 소프트 업체죠. sap. 그다음에 스카이 같은 기업들이 영국 기업입니다. 통신기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입해서 지금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 싸게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입 조건을 많이 물어봤는데 비공개랍니다. 비공개할 게 있습니까 이건 저거는 알려주면 딜 못하죠 저건. 여러 가지 회사마다 어떤 달리 내부가 들어가면서 계약서가 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펠로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 번 사고가 터지면서 리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웠는데요. 기업 쪽으로 뭔가 돌파하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들어오긴 들어왔죠. 저게 운동기구 회사죠. 운동기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는 지금 없다 보니까 안 되고 있고요. 혹시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도 아마 단체에 가입이 돼서 운동하면서 딱 운동하다가 갑자기 걸어가는 운동 좀 하고 공부 안 쳐야 일하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일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땀 흘리고 나서 운동하고 나면 일이 됩니까? 업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끝나고 가겠죠. 그건 아니라 우리나라는 1인당 주거 면적이 우리나라 소득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저거 갖다 놓을 공간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대표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저기도 한 다 갖다 놓고요. 이제 뭐 끝나면 제가 집에 가기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게스트가 좀 지연되면 아 뒤에서 꼼꼼꼼꼼하고 있는 걸로 몸을 달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이게 한 400 얼마 하니까요. 갖다 놓으시면 끊이셔야 됩니다. 진짜 그럼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일단 해주시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대표이사 전권으로 그다음에 아마존이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아마존이 자율주행 트럭 회사 플러스 회사에 자율주행 트럭을 주문하는 오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아마존이 하고 있는 지금 플러스라는 기업이 이런 이제 무인 트럭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아시겠지만 뭐 경쟁사가 있습니다. 니콜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호스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존이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비상장이고요. 스펙을 통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합병 전에 플러스의 지분 20%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찍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이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천대가 깔리면 뭐 사람이 필요 없는 거니까요. 저거 자율주행 트럭이요? 네. 자율주행 트럭입니다. 이게 가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현재 플러스의 가치가 33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아마존이 오래전부터 작업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척 조세베라는 분이 누구냐면 전 아마존 임원이었거든요. 임원 이분이 지금 플러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로 간에 뭔가 좀 교감이 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미 퇴직 임원 일감문화 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당한 만약에 천대가 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된답니다.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절약되는 거길 할 텐데 그다음에 한 번 충전으로 1500km로 간다고 그러니깐요. 대단하죠. 24시간 달리겠죠. 저거 참 안자고 맞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쉬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1000대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1000대를 언제 받을지 언제부터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약이 성산됐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만드는 회사 이름이 플러스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일단 한 번 이 플러스라는 기업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펙을 통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가을 이전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스펙 중에서 가장 뜨거운 스펙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판단하니까 여러분들 스펙과 합병할지는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이름은 정말 좋죠. 플러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SK종합학이라는 기업 아십니까? 국내?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상장자 회사입니까? 혹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는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국내 기업 관련해서요? 뭐 가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SK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루프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10%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가 뭐냐면 여기 그림처럼 쓰레기 플라스틱을 다시 한 번 재생해서 다시 한 번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기술이 써 있죠. 루프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면 폐기물 PT가 플라스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순수 물질의 PT로 페트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재활용으로 본다고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이게 문제가 작년 10월에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미 공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아하지만 그때 발간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또 다 뻥이다. 다 거지이다는 이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힌덴버그 리서치는 아니 두폰도 못했고 다오케미컬도 못했고 3M도 못했던 기술을 어떻게 이 루프 같은 조그마한 기업이 할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나온 내용이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다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 이걸 두고 SK라는 대기업이 서로 간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믿을 만한 기업 아니냐 하고 역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누구만을 믿을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순수한 플라스틱 만드는 재활용 기술이 지금 상용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SK 쪽에서 그냥 확인하지 않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국내 기업이 뭔가 지분 투자하면 조금 신뢰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혹시 기사가 더 커지고 아마 내일자 여러분도 아마 한글로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루프 기업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매도 보고서가 이미 발간이 됐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해명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적는 상태에서 SK가 투자했다는 거죠? 검증하고 투자하지 않을까요? SK를 믿을지 아니면 힌덴머글 있을지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시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니콜라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한국에 투자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좀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10% 투자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보자. 아스닥 상장 회사입니까? 루프라는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최근에 내렸나 보죠? 네. 최근에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작년 10월에 공매도 보고서가 나온다면 주가가 급락했죠. 아하 작년 10월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체가 다 깨끗하게 해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좀 뭐랄까요 의심의 눈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갖고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과거에 보고서 뒤져봤더니 펩시하고도 한 번 또 제의를 맺고 그러니까 펩시 역시 페티병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걸 다시 다시 한 번 또 재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하자고 해서는 제의를 맺었는데 아직까지 제의를 맺고 나서 이렇다 할 어떤 좀 뭔가 진짜 과거의 페티병을 다시 한 번 재활용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계약이나 제의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기술이 개발 중인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지켜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성공만 하면 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 좋은 거죠. 완전 좋은 겁니다. 완전 좋은 거고 지금 당장 저희도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플라스틱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일회용 컵 있지 않습니까? 컵피셜 주는 거 투명한 거 그런 거 다 버리잖아요. 지금 버리고 처치에도 곤란하고. 페티병으로는 못 쓰고 주로 이제 소음이나 섬유나 이런 걸로나 그냥 쓴대요. 하여간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니까 나중에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 쪽에 산 거니까 믿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브룩실즈는 이제 우리 이 프로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과거의 어떤 뭐 손막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책받침. 네. 하이틴 스타. 저희 뭐 그런 예전 잡지 있었을 때 앞에 항상 나왔던 분이고 책받침으로 쓰고 또 그걸 또 코팅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 그럼요. 네. 막 거룩하고 또 막 그런 분인데 56세입니다. 이분이 이미. 56세라고요? 56세입니다. 56세. 아 진짜 과거에 우리 하이틴 스타였죠. 그런데 이분이 두 딸이 있는데요. 두 딸이 있는데 지금 오늘자에 올라온 건데 인스타에 이제 두 딸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찍은 건데 인스타에 게재한 다음에 이 관련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어메리카 이글 아웃피터스라는 기업. 그러니까 에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이 원래 어메리카 이글 아웃피터스는 주가가 재미없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말이죠. 이 주가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6달러짜리가 지금 35달러 넘게 올라왔거든요. 6달러가 언제 6달러였습니까? 올해 초요. 올 초에? 올 초에. 뭐 하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어메리카 이글 아웃피터스라고 우리 업체입니다. 아메리칸 이글 브랜드? 네. 어메리칸 이글 브랜드. 독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제 재미가 없다가 에어리 브랜드가 나오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 브라운. 소급 브랜드입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히트 치다 보니까 그 매출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얼마나 인기냐면 요 간단하게 입었던 이 비키니 수영복이 120만명 팬한테 알려지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정도까지 에어리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이. 저 브랜드가 괜찮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브룩스를 좋아했던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속옷입니까? 수영복입니까? 속옷 브랜드인데요. 속옷 브랜드? 스포츠 속옷?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수영할 때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뭐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시장은 빅토리아 시크릿이 거의 형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스 달린 이쁜 속옷 이런 거 칠타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른 건데 이게 지금 비키니 수영복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영복 같기도 하고 반바지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거 주가 그래프가 뭐 중요하다고 저것 때문에 저걸 자르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중요한 거는 이 브록실지 얼굴이지 저는 이제 수영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보시면 나중에 전체를 보시면 반바지 자유로운 반바지 같기도 하고 수영복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네. 제가 보기에 에어리 브랜드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이걸 입고 보통 운동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겠죠. 네. 그렇게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속옷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리 브랜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신보는 A5라고 하는 어메니카 에이홀 이글 아웃피터스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현재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원래 7월 4일 날이 독립기념일 때 코로나 독립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전 인구의 70%를 맞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것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다음에 7월 4일에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또 휘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한 번 접종한 분들이 53%입니다. 전 인구의 지금 1억 5천만 명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좀 더 갈 길이 먼데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델타 변이가 커지면서 18세 39세까지 연령의 백신 핵피자가 너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전체 지금 25%가 안 맞겠다. 절대 안 맞겠다. 백신을.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7월 3일에 딱 송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물건 나오는 거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7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더 이어져야 될 것 같다고. 저 연령층은 어차피 걸려도 생명의 지장도 없고 하니 나는 안 맞겠습니다 하는 건데. 저 연령층이 다니면서 다 감염시키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영국도 그렇고 1만 명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 이제 안 맞은 젊은 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걸 상황을 다 봤을 때 가장 위너는 백신 기업들. 한 번 더 부스터가 나와야 될까 한 번 더 맞아야 될까. 더 맞아야 될까 말씀하면서 일단 너드나드 백신을 다시 한 번 추가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모더나가 거의 사상 최고치 다시 한 번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맞아야 되니까요. 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제건가요? EU에서 1억 5천만 회를 또 다시 한 번 추가 매입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매년 맞아야 되면. 매년 맞아야 되고요. 매년 또 3번 맞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점 많이 맞은다고 그러면 백신 기업들은 완전히 좋은 거죠. 아주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변이가 참 나올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또 바뀌고 해서. 그러니까 평생 저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1년에 몇 번씩. 진짜 문제 생각한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고통을 모더나 주식을 사놓으면 해치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맞아야 되는 불편함은 주가 상승으로 보상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모더나, 화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모더나니까 모더나 주식을 사시면. 탄력성도 그게 좀 낮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기사가 많아서 잠깐 기사를 좀 보고 시작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온 것은 중요한 것만 볼 건데요. 마이크로 스트릿지 이거는 도대체 무슨 분석하는 원래 기업인데 뭐 하는 기업이 다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반계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는 회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저께 비트코인이 급나갈 때는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올라간다면서요. 비트코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니까 오늘 또 4.4% 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쉑쉑버가 중국의 매장을 늘리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16개 매장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10개 매장을 더 확보해 갖고 전체 79개 매장을 가져간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쉑쉑버가 진짜 맛있는데요. 갑자기 먹고 싶어졌습니다. 위니바고는 그 뒤에 캠피카 달고 다니는 그런 기업인데요. 토르 같은 기업들인데 워낙 실적이 좋아졌죠. 대부분 다 집에 있기가 너무 싫으니까 먹고 나가서 여행 가는 건데요. 원래 eps가 1.77이었는데 2.16이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매출력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망치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2조 달러 넘어갔다고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 소식인데요. 알파벳은 지금 어제인가요? EU에서의 어떤 광고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 기사는 뭐냐면 뿐만 아니고 미국 전 지역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구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해서 앱스토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그렇지만 그런 소식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내용이 하다 보니까 별로 주가에 대한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기사가 안 됐지만 애플도 지금 규제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달리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기업을 분화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끌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거예요. 독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걸 자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스피트가 1997년에 독점에 걸렸다가 2000년에 유죄평가를 받고도 다 넘어왔거든요. 모비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했다고 해도 쉽지 않을 사실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좀 타격은 있긴 있겠죠. 전혀 없지는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벌금 내고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주가에는 별량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오펑이 홍콩에 동시 상장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야 미국도 잘 되고 있는데 또 홍콩까지 간다는 거죠. 이미 봤더니 2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이제 자금이 커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 이름이 샤오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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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니오 리오터하고 3대 중기차 기업이 중국에서. 전기차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팀이 300억 달러 넘어가는 시가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홍콩까지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주가는 3.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체크해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13%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다우가 0.05% 플러스 소폭입니다. 나스상은 0.28%로 그나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상은 계속 역사 최고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도 테크 쪽으로 좀 빅테크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73% 강세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0.39% 소퍼 플러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스피터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애플만 0.27%가 올라오는 그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있고요. 나머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 흐름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기사에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100달러가 뭐냐. 유가가 130까지 갈 수 있다는 또 보고서가 나왔고요. 유가는 또 오르고 있어요? 74달러네요. 그러니까 유가를 130까지 가겠습니까? 6개월 12개월 동안에? 아니 이건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어쨌거나 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근데 솔직히 100달러까지는 제가 갖고 나오지만 130까지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안 갖고 왔는데 이건 오로지 수급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림처럼 자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다들 오른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또 이란과의 여러 가지 마찰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70달러니까 130달러면 2배 아닙니까? 거의? 지금보다 2배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석유 개발은 점점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아니라고 구박하고 뭐 그냥 있는 거라 캐고 말지 뭐 더 땅 파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쪼달리겠죠? 이 원율 관련해서는 이미 그 고갈 얘기가 굉장히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예. 지금 예전에. 이미 고갈됐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나 봅니다. 알뜰하게 캐서 쓰는 기술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셀가스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반등하는 금융주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원래는 테크가 올라오면 금융은 빠져야 된다고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약간 특이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테크 쪽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가도 잘 오르고 있고 오늘도 암호화폐들 다시 오르는 것 같고요. 네. 그 뭐 암호화폐 관련 주들 또 일부입니다만 또 밈 주식들 다 올라가는 일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장주, 스펙, 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개인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투자 심리가 오히려 거꾸로 얼어있는 게 이상할 정도까지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쪽으로 좀 매수가 더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라는 말씀 드리는 도중에 3% 넘는 상승으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도장님과 함께한 3교시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이 열심히 찾으십니다. 전 진짜 몰랐는데 비트코인이 오늘 16% 올라가 급등하는 거 맞습니까? 어제 2만 9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만 4천 달러니까 15% 정도? 와 엄청나네요. 급등락이 16%면 와 하여간 뭐 이래서 하는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뭐 그런 거 많죠. 사실은.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무거운 게 이렇게 하여간 많이 올라오네요. 부러웠어요? 부럽죠. 16%면 아니 이게 1년 해야지 이렇게 버는 건데 어제부터 오래까지 하루 만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딱 저점을 잡아서 먹습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 어제 또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제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 본 건데 아 진짜 진짜 하루 만에 바뀌네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네요. 또 내일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미국채 10년 물이 슬슬 오르기보다는 약간 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약간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새를 치고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펜. 이펜은 제가 이제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정보 같이 보자라고 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올린 거 올린 종목인데요. 이펜은 아직까지는 주요 지수에 포함이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펜 실적이 너무나 뛰어난 기업이어서 지금 역사는 최고치 찍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가 400달러 후반인데 지금 500달러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관점을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이펜의 이 주요 관점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펜이라는 기업은 보통 이제 기업의 컨설팅하는 도와주는 기업인데 이런 거죠.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보통 업무가 안 돼서 그 사이에 뭐 했냐면 전산화 했대요. 업무 전산화. 어떤 뭐 혹시 회사에 전산화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했던 어떤 뭐 데이터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해갖고 도와주는데 그쪽에는 거의 1등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전산화. 네. 전산화.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미국 측에 미치다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왔을 때 세밀화 못하다 보니까 그때 한 번 저희가 이런 좋은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한 번 좀 데이터를 모아갖고 한 번 만들고 싶었어요. 딱 그러면 이제 실적 딱 나와주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점수를 뭐 1점 2점 3점 점수를 주면서 제 같은 게 제 어떤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근데 그 전산화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와서 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업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행 쪽도 그렇고 수많은 어떤 뭐 신규 상장 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전산을 시켜주는 기업인데 개발업체네요. 네. 개발업체죠. 근데 이 기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이 포춘 500 기업의 80%가 고역이랍니다. 거의 이쪽에서는 다 알아주는 기업이에요. 일 잘하는 기업이에요. 네. 일 잘하는 기업입니다. 회사 이름이? 이펜. 심볼이 똑같아요. e-p-a-m입니다. e-p-a-m. 다 알파벡. 네. 알파벡. 근데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서 가져온 기업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는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월봉이래요. 그래서 딱 10배 올라왔어요. 상장하고 나서. 근데 이제 10배 올라오고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업은 분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정도 없고 실적은 정말 실적을 보시면 놀랍니다. 실적이 똑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e-p-s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느 지수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분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분할할 때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앞으로 또 10배 가르쳐 주식 이걸 많이 또. 여기서 10배가. 네. 또 10배가. 여기서 10배가. 하는 기업이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개발해. 앱 개발해 주는 건가요? 네. 앱도 개발해 주고. 여러 가지. 하여간 뭐 모든 그 기업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래머를 시켜주는 기업이라고. 대단히 일을 잘하는 기업인가봐요. 근데 일단은. 이걸 저 위치에서 알려주시면. 저는 제가 470인가 알려드렸는데. 또 며칠 만에 또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계속 올라옵니다. 주가.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실적이 올라오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올라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십시오. 실적. EPS 매출 한번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게 EPS입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EPS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이나 EPS가 비슷하네요. 완전히 확연한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여러분들 EPS 보시면 단위가 달라져요. 2016년 1달러 때. 그다음에 2달러 때. 그다음에 3달러 때. 4달러 때. 5달러 때. 이렇게 바뀝니다. EPS가. 저게 전산 개발이라는 건 사실은. 진입장벽.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높지 않습니다. 많은데. 얘네는 상당히 영업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뛰어난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PS도 5년 동안의 평균 EPS 성장률이 22.63%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기에 저거 개발했던 게 기업들이 필요한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모질로 갖고 있으면 개발 원가는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실적을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이게 맞나? 진짜 맞는 숫자더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까지. 매우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스팸 같은 거 좋아하지 마시고 EPS도 좀. 저거 우리나라 치면 삼성 SDS고. 다 그냥 도련님 회사 일값 몰아주는 회사들인데. 미국에서는 저걸 전문화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너스로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듣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워낙지 제가 해가지고 아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인지. 또 이거 가지고 막 10억씩 지르지 마시고요. 공부해보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저 회사가 왜 저렇게 수익이 올라가는지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적대로 진짜 움직이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정보선 본부장님이 매비를 10분씩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 더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군요. 네. 그 놈도 할 수 있죠. 혹시 또 혹시 알리바바 보유하신 분 계시면 알리바바가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왜 안 사냐. 중국 규제에 상당히 피해주였다라고 하면서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지금도 이제 한 2%가 올라가는데요. 혹시 알리바바를 없는 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제가 여러 번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리바바는 어떤 포인트입니까? 투자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눌려야 했던 거 있으니까. 지금 PER이 잠깐 잠깐 볼까요?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포드 PER이 17배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알리바바의 위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알리페이부터 그런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차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규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고점 대비 32%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충분히 한번 들어갈 만한 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펜은 정프로 살짝 꼬셔서 한 주만 사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단기 매수 찬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차원에서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입 못하신 분은 시점은 저희가 한번 마련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보험자님과 함께 6월 23일 수요일 글로벌라이브 3교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보내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편히 쉬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저희 두 동료와 만나시고 하루 종일 또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